제가 오늘 또 양평에서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요. 고속도로 게이트 제보인가? 아니요. 공흥지구 때 실제로 윤석열, 김성교 등이 결탁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윤석열, 김성교에서 매우 친했기 때문에 양평군수 김성교, 여주시청장 윤석열 충분히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김성교는 늘 생각법으로 수사를 받았거든요. 그 생사였다고 했고는 양평경찰서장이나 여주시청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면 주고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울은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최고 권력자가 검찰 시절에. 왜냐하면 양평은 완전히 윤석열, 김건희, 최원실가의 범죄 소굴이라고 저는 감히 생각하니까. 공흥지구, 고속도로 게이트, 남양평의 교회소. 남양평의 교회소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그제는 남양평 IC도 거기는 원래 IC가 생길 때가 아니에요. 김성교가 양평군에 예산을 수백을 들여서 남양 발시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은 누구냐. 당연히 강상면에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건너편 양평읍에 공흥지구 등 땅을 많이 갖고 있고 개발을 해야 되는 최원순, 김건희 일가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본 거예요. 거기 갈 때 편해요. 송파집에서 갈 때 남양 발시가 생겼으니까. 이동도 편해요. 땅값도 이미 그때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차명 보유한 토지도 또 있어요. 농사 짓겠다고 거짓말해서 농사 안 짓고 있어요. 이런 범죄가 지금 몇 개요, 제가 이야기한 것만 해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두 분 물어보면 모른다. 다시 돌아갑니다. 한두 분한테 여러분 기자님들 물어주세요. 자, 비대현장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래서 김건희 명품 수술은 이제는 아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론 보도 꽤 나왔는데 아직도 언론 보도 안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송영길 대판 때문에 저렇게 공격적으로 기자한테 묻는 거 보셨죠? 직원들 회의하셨다면서요. 기구 가셨을 때 휴대폰 교체하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뇌물 먹고사는 문제연구소 불법 정치화금이 7억엔 다른다면서요. 왜 그걸 한두 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찬양하는 기사만 나가는지. 왜 도대체 윤석열, 김건희는 아니, 부산에서 먹방했잖아요. 재벌 총수들 병풍으로. 재벌 총수들 이런 데 동원한 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에스포로 1분 1초가 아깝다 해놓고 밤에 4시간 동안 술 먹었던데요, 폭탄 중. 왜 그랬습니까? 김건희 씨는 도대체 명품을 왜 받은 겁니까? 대통령이 알았습니까? 명품을 받습니까? 얼마짜립니까? 이수정 씨가 가짜란데 가짜 맞습니까? 그거 디올 매장에서 직접 사던데요. 아니, 물어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설양병 고속도로. 윤석열, 당신 알고 있었습니까? 땅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님 재산 신고에 항상 강산명 땅이 나오던데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 물어볼 게 천지 빛깔이? 옛날에 우리 어르신 때 천지 빛깔이라는 말이 쓰잖아요. 쓰죠. 천지 빛깔이잖아요. 와, 난 기자면 행복할 것 같아요. 윤석열 한동훈만 만나고 물어볼 게 너무 많아. 아니, 또 바이든을 난리맨으로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게 너무 많잖아. 이기주 기자처럼 빚박받을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빚박받더라도 묻는 것이 기자입니다. 당연하죠. 맞는 말씀입니다. 이 기자가 말씀원의 자기기인가요? 네, 맞아요. 기록할 기자. 맞아요. 계속 스스로 묻고 말하고 기록하고 그런 겁니다. 거기에부터 기자라는 한자에도 써져 있잖아요. 전원의 원칙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묻겠습니다. 한동훈 씨에게. 윤석열로부터 돈봉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윤석열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이 중앙지검장하고 대검 시절에 특가입을 엄청 썼잖아요. 지금 추정건데 그 특가입을 쓴 게 수백억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본인이 중앙지검장 전후부터 검찰총장까지. 그중에서 최소 수억에서 수십억은 불법 부당 사용했다고 지금 제가 고발해놨는데 주로 명절때하고 연말에 뭉텅이로 없어졌어요. 여러분 기밀을 요하는 특별수사에 꼭 필요한 이러면 진짜 마약수사 같은 거 정말 조용히 해야 된다. 그럴 때 영수증도 당기지 말고 그러면 이거 좀 써 이렇게 주는 돈이잖아요. 500만 원씩. 그런데 그러면 그건 1년 4개월 골고루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그런데 명절때하고 연말에 뭉텅이로 쓰였다는 거예요. 명절때는 명절 상여금을 불법으로 준 거고요. 자기 조직원들한테. 그다음에 청계삼장에서 천만 원어치 소고기 먹는 거 나오거든요. 거기서는 소고기 파티 그냥 한 거고요. 소고기 먹고 싶어서 조직원들 단합되어 있겠죠. 그래서 특수활동면은 조직원 단합됐으면 안 됩니다. 정 쓰려면 업무 추진비로 써야 되겠죠. 물론 업무 추진비로도 그런데 써서는 안 되겠지만 진짜 업무 추진을 과정해서 부서가 오늘 밤늦게까지 지금 우리가 수사를 하니까 저녁으로 한 번 맛있는 거 써 있다. 그렇죠. 그렇게. 야근식대를 골랐었다든지 이런 게 업무 추진비겠죠. 물론 야근식대를 따로 주는 데도 있지만. 그런데 왜 소초동하고 상관도 없는 의왕에 있는 청계삼장에서 확인된 것만 천만 원어치 벌거든요. 소고기를요. 그다음에 연말에는 더 막 쓰죠. 안 쓰고 반납해야 되는 세금이거든요. 국민도 쓰거든요. 연말에 다 줘버리는 거예요. 조직원들한테. 분명히 그런데 윤석열 단위에서 지가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안 줬습니다. 지 부하들만 줬을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이 제일 아바타. 한동훈한테 돈 봉투 줬을 거라는 게 합리적인 추정입니다. 그래서 한동훈 묻겠어. 당신 돈 봉투 받았어 안 받았어. 송영길 대표 사건에 대해서 농래 의원 사건에 대해서 국회 가서도 뭐라 그랬어 당신. 하 봉투에서 돈소는 부스럭 소리이고 들립니다. 돈을 새는 부스럭 소리까지 들립니다. 이 자리에도 20명의 돈 봉투 받는 의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해관계인들 아닙니까?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해달라는 것을 지금 투표하는 꼴이 아닙니까? 얼마나 야당 의원들을 모욕을 주고 마치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 발생한 것처럼 그 의원들이 그걸로 홍영표 찍을 걸 송영길 찍은 게 아니라고 다 이야기했는데도 하 대표 선거에서 표를 매수한 중대한 민주주의 위반 사건이라고 어찌나 야 그러면 너 하나 묻겠어. 윤석열이가 김기현이한테 만나고 전화해서 너 출마하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했다는데 직접 전화까지 했다는데 네덜란드 가면서 그건 당무 갭이 아니야. 이준석이 날리고 나경훈이 날리고 유승민이 날리고 안철수 주저앉힌 다음에 그래서 안철수가 반발해서 고발까지 당했지 너네들. 그 다음에 김기현이 안쳤잖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김기현도 마음에 안 들지. 지금 김기현도 날렸는데 대통령실에서 면담하면서 압박하고 김기현이 반대로 대표직은 버리고 우원 출마하겠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대표직은 너 그냥 바지사장하고 어차피 선대인장은 내 부하들이 시킬 테니까 너 바지사장해. 비대료 가면 꼴 사오놓으니까 너 대신 불출마해. 거기에 윤회까지 심어야 되니까. 거백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김기현이 재밌대요. 나도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싫어. 나 그냥 당대표 안하고 의원할 거야. 내가 나중에 의원해서 국회장할 거야. 그 다음에 너한테 벗어날 거야. 당대표 되면 네가 계속 시킬 거잖아. 윤석열이 네가 시킬 거잖아. 그리고 한동훈 선대위원장 안철수 나 바지 만들 거잖아. 진짜 10년 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준석도 만나서 작전도 짜고. 여러분 제 과정이 상당히 설득이니까 목소리 못 드세요. 그래서 그 가가멜 별명이 가가멜인데 김기현 대표가 그 가가멜의 약간 못된 심정이 여기서는 근데 좀 정당한 못된 심정이야. 뭐라고? 나보고 바지 당대표를 계속해라고? 출마를 못하게 하고? 싫어! 하면서 반대를 해버리니까 네덜란드에서 격노랬다는 거잖아. 직접 전했다잖아. 의원을 그만두라니까. 불충만히 그만두라니까. 그러면 이게 정당법에 외부에서 이렇게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이건 선거법까지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총선에 정당 내부 경선, 정당 내부 운영에 방송법처럼 외압이 금지되는 거죠. 정당법도 외압이 금지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정당이 뭐 아니죠 여러분? 그 다음에 대통령은 직권남용에서 의무이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들었죠? 직권남용이죠. 거기다가 총선 때 지금 후보를 지가 정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덜란드 비행기 가면서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둘이 후보도 정하고 있나 봐? 자 여보 울산은 누구 시킬까? 김건희가 이야기해.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런데 아직 김기현 사퇴 안 하고 있는데 김건희가 뭐라고 했지? 뭐라고 했을 것 같아. 너 뭐하는 거야? 김기현이 또 사퇴도 안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이. 여보 기다려. 기다려. 내가 지금 저렇게. 얀마 너 사퇴 안 하고 뭐하고 있어? 저는 이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합리적인 추정을 해봅니다. 국민들 저는 한 70% 안팎이 이런 상상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2부는 부분적으로는 사실은 그냥 틀렸을 때를 봅니다. 나중에. 저는 늘 겸허하게 제 주장이 팩트인지 의혹 제기인지를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들의 의혹도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밝혀진 최종 팩트는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오주감에 이런 상상과 이런 세간의 의혹까지 돌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 놓고 한동훈과 이혼석이 송영길에 대해서는 입만 열면 희대의 범죄자인 것처럼 이야기한 놈들입니다. 지들이 또 돈 봉, 이혼석은 아예 돈 봉돈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혼석한테도 웃겠어. 당신 70만 원 받았잖아. 국민 열쇠로. 토해냈어? 안 토해냈어요. 두 번째. 그것만 받았어? 분위기 보니까 이형렬이가 한두 번 준 것 같지 않아요. 또 줬을 수도 있어요. 준 사람이 이형렬이고 받은 사람이 이혼석인데. 2010년도입니다. 그다음에 분명히 윤석렬이나 한동훈이나 특히 윤석렬이가 자기 사단들 관리할 때 또 줬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안 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혼석, 한동훈. 다시 한 번 묻겠어. 윤석렬부터 돈 봉도 받았어? 안 받았어? 얼마 받았어? 너 국민 열쇠거든? 진짜 기자들 이거 물어봐야 돼요. 저는 진짜 받았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한동훈이나 이혼석이 저를 고소, 고발해도 좋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투쟁을 해서라도 제가 틀렸다 하더라도, 틀리면 제가 사과를 하겠지만 틀렸다 하더라도 그동안 정치검찰이 특합을 얼마나 불법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지드는 거 다 받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훨씬 가발성이 적은 국민 열쇠도 아닌 당내 선거에서 누군가 자발적으로 준 돈으로 예를 들면 선거운동원이나 대의원들에게 차비나 식대 또는 지지해달라고 당부하는 차 안에서 그것이 처벌, 가발성이 있다 하더라도. 국민 열쇠로 낼름낼름넘 몇 억씩, 몇 십억씩 혈세 탕진한 것보다는 가발성이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정당들도 관례적으로 지금 이제 당내 선거에서. 그 사람들은 더 했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 선거에서 지금 기소한 건 6천만 원이잖아요. 당대표 선거에. 옛날에 국회의장 선거 때 박희태가 뿌린 건 수억이고요. 국회의장 선거, 원내대표 선거에서 돈을 뿌린다니까요. 원내대표가 되면 특수활동비를 줘요. 그래서 특수활동비 홍준표하고 심재철이 문제가 됐어요. 왜 문제가 됐는지 아세요? 홍준표는 너 특수활동비 어디다 썼냐고 살펴볼보니까. 집에 갔다. 내가 마누라한테 갖다줬다. 그렇죠. 몇 천만 원. 이런 이대의 범죄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랬었죠. 그런데 처벌 안 받아줬죠. 국민 열쇠로 그러지 않나요? 심재철이는 의원총에서 무슨 문제가 생긴지 않나요? 당신은 원내대표 우리가 시켜줬더니 너 특수활동비 너 어디다 썼어?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줬잖아. 이게 붉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재철 미스터리가 있어요. 어디다 썼을까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수사를 하려면 이런 걸 해야죠. 집에 갔고 집으로 횡령해버린 사람. 의원들이 의원총에서 따진 사람. 당신 한 푼도 안 썼잖아 우리한테 다 어디다 썼어. 어디다 썼습니까? 국민 열쇠로 그런지도 안 거거든요. 송영길 대표 캠프에서는 국민 열쇠가 한 푼도 안 들어갔잖아요. 자기들끼리 받아서 자기들끼리 50에서 200, 300을 나눈 거거든요. 20명 정도가. 그리고 그 금액이 이번에 구성장 중에서 6천만 원입니다. 그동안 정치가 몇 억, 몇 십 억씩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다시 한 번 저는 제1야당이 우리 야당이 그런 부당한 관행에서 제일 먼저 자율화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구기득권 세력하고 부패 정도가 작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저 놈들은 뭐 수십조, 수조, 수십억씩 하지 않았냐. 전두환 오토 비자금 5천억, 예창 차 떼기. 우리는 근데 6천억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6천억, 6천만 원. 저는 안 된다고 그런 관행이 있었죠. 과감히 끊었어야 했죠. 그냥 우원이 자기가 그냥 지 돈으로 고생하는 선거운동이나 대의원이나 자봉단 있으면 지 돈으로 그냥 밥 사주면 됩니다. 지가 책임져야죠. 그걸 왜 캠프에서 누가 기부해줬는데 이걸 나눠 먹자. 나눠서 자봉단 챙겨, 대의원 챙겨. 이런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맞아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죠. 우리가 만찬에 투명해야죠. 맞아요. 근데 어쨌든 만약에 민주당의 그 당시에 선거가 문제였다면 당시에 그럼 국민의힘에 또는 그때 국민의힘이었는지 이름을 워낙 자주 바꾸니까 그 정당에 그러면 있었는지는 조사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는 그것도 안 하잖아요. 자, 윤석열, 한동은, 이혼석. 내가 또 하나 답할게. 국민의힘은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거든. 지금도 쓰고 있거든. 공천원금도 엄청 받고 있고. 왜 그 한마디를 안 하고 수사를 안 하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여러분 제가 원래 저는 방송에서 욕설도 안 하고 반말도 안 하는데 저는 이제 한동은이나 이혼석은 저는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 자격도 없는 놈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스킬로 반말을 저는 안 하지만 국민들의 민중들의 분노를 말 끝에 요 자를 빼는 것으로 왜 돈방도 받았어요 하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너 돈방도 받았어 안 받았어? 보통 우리가 화날 때 우리 민중의 분노가 이렇게 하잖아요. 특히 나쁜 놈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경찰도 범죄자 수사할 때 총 버려요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안 되지. 칼을 버리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건 존댓말을 써야 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경찰 안파에서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어떤 경찰이 칼 버리세요 그랬나 봐요. 칼 버리면서 피가 있는데도 그게 잡혔대요. 칼 버리세요라는 게 주변의 시민들은. 그러니까 그 경찰은 범죄자도 국민이니까 존중하는 의미로 칼 버리세요 그런 건데 그게 부적절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예를 들면 아주 경미한 사건에 누가 절도하다 걸렸으면 아니 왜 남의 사과를 치셨어요 이런 경우는 있는데 지금 막 피가 막 낭자하고 누구를 죽였거나 다치게 해서 칼을 들고 시식거리고 있는데 그런데 가서 칼 버리세요 그러면 어색하잖아요. 야 너 칼 버려 가만히 있을 거야 뭐 총 쏜다 뭐 제압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아빠가 그래야 되니까 그건 우리가 반말하려고 하는 반말이 아니잖아요. 저의 경우도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혼석 씨인 한동훈 씨하고 무슨 개인적 감정이 있습니까 아무 저는 악연도 없고 저는 반말도 안 합니다. 후배를 만나도 존댓말을 쓰는데요. 그런데 오늘은 민중의 분노로 돈분도 받아 쌓아줬어. 긴급히 명품 내밀 수 있어 지금도 몰라.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두 건의 고소를 또 하셨죠. 요거 말씀드려요. 또 추가로 하니까요. 최근에 했던 저희는 민생경기연구소 또 안징걸TV, 임세윤식당TV, 우리 우이종TV는 방송만 하질 않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저희가 민생경종원 연구소도 만들어놨고 민생경종원 연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수없이 많은 유튜브가 있지만 누군가는 고발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또 소리소리처럼 탐정 취재도 해야 되고 잠입 취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는 탐정 취재나 잠입 취재 능력이 없으니까 공부해서 문제제의를 하는 건데요 일단 윤석열 특살동비 불법부단에서 하는 걸 검사검사 모임하고 여기도 잘 만들어진 거죠 검사에 비리만 전문으로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니까 같이 고발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전에 거슬러 가면 잔고조작의 주범이 김건희인데 봐준 거 고발하고 왔고 지금 용산경찰 재수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불법부단 특살비 고발하고 왔고 그다음에 한동훈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오늘 아침 보니까 안 되는 분위기던데요 리스크가 너무 크고 너무 싸가지가 없고 중도층들이나 관망층들이 너무 안 좋아한다면서 내부에서 아마 한동훈 안 된다 그리고 조중동도 한동훈 안 된다고 오늘 조선일보 사설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너무 함부로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김건희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는 거에 대해서 조중동이 보기에 김건희 리스크가 앞으로 총선 때 제일 큰데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가 한마디 못해 그러면 이건 폭망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이 날아가는 분이라고 다시 언론 보도 나왔던데 한동훈이 국민들이 혈세로 전국에 출장 다니면서 팬미팅하고 팬사인회하고 그다음에 사전선거운동하고 선거운동에 관여하고 정치운동에 관여한 거 이거 제가 고발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저희가 두 개 고발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강득구원하고 명품 뇌물수수 잠깐만 이거 피켓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피켓이 잘 만들어졌어요 좋아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제가 이제 원래 항상 주장하는 건 주가 조작 장고 조작 도로 조작 그다음에 고속도로 윤석열 탄핵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진짜 제대로 올린 거죠 명품수수 인사개입은 김건희 구속감이다 이게 시민들이 만들어주신 거예요 국정동당 김건희 소환조사하라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의 서울의가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서울의 서울의는 잠입치 당사자니까 검경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은 형식적이지만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검찰이잖아요 저는 수사 안 할 거로 봅니다 한동훈 유원석이 있느냐 완전 장악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이번에는 내일 검사검사 모임하고 민생경영국하고 김건희 명품수수 그다음에 인사개부 그것이 또 이번에 잠입치 결과 최소 3건이 나와 보이는데 더 있거든요 더 있을 거 추정이 되거든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아요 코버넛 콘텐츠로 불러들여 가지고 경호를 무력화시키고 지 코버넛권 출신 행정관들하고 이렇게 짬짬이 하면서 들어오고 명품 뇌물 보낼 때만 들어와라고 연락 오고 그다음에 뒤에 3명 서실 때도 한 사람이 가시죠 그래요 그러니까 최소화된 인원으로 용산진무실을 가면 출입기록이 남으니까 출입기록을 은폐하고 그다음에 경호인력도 자기랑 친한 사람들 최소화해서 코버넛 콘텐츠에서 그 짓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라면 물어봐야 돼요 대통령 경호실이 코버넛 콘텐츠에서 출장 경호한 거 몇 번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경호실은 그러면 검색했을 때 명품이나 이런 것들 들어가는 걸 기록을 했는지 기록했다면 이른바 진짜 명품 뇌물 반환 창고가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건지 저는 명품 반환 창고가 있다는 걸 보고 아 이놈들 엄청 받았구나라는 역설적인 추정이 됐어요 역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관계자가 기자한테 언급결에 문제가 돼서 진짜 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백분의 양보해서 나중에 문제 되면 돌려주는 척하려고 그런데 명품 반환 창고면 얼마나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이거 기자한테 물어야죠 정보공개 청구하고 반환 창고가 진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목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속 내가 진짜 기자 하면 난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막 용산진무실 출입하면서 막 물을 게 하루에다가 백 가지 최상병 사건에서 왜 전화했어요 국반부장 때 윤석열이 왜 전화했어요 임성근 사당장 억울하다고 이런 사람 수사면 안 된다고 말했죠 막 이렇게 물어볼 텐데 그렇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내일 저희가 검사 검사 모임하고 2시에 미리 온라인으로 고발장을 제출하고 농산 관저에서 지금 서울의 소리가 농성하잖아요 대통령 부부 관저 농산 한남동이거든요 한강진이 2번 출구 거기서 기자회견하나 그러네요 고발 사실을 밝히는 농성장에서 농성 사실도 알리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수시로 부부가 같이 받은 거니까요 사실상 뇌물수수 최소한 김영도 위반 그다음에 인사 개입했으면 직권남용 그다음에 공무집평망해 거기에다가 대통령 경호 관련 법률 위반 이런 거 다 묶어서 내일 2시에 고발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이 김기현 사태 작년 사태에 영향을 끼친 거로 보이잖아요 아예 대놓고 만나서도 야 너 출마하지 마 그랬다잖아요 정당법과 직권남용과 선거법 모두 위반한 거거든요 이건 지금 언론 보도 쏟아져 나왔으니까 요것도 이번 주 중에 빠른 이번 주 중에 윤석열 제가 이미 윤석열이 지난 이준석을 쫓아내고 경선의 개방에 대해서 고발을 해놨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해요 근데 이번에 또 이건 더 확실하게 아예 나오니까 김기현부터 피해자들 있잖아요 이 경우는 김기현이나 장기현은 피해자일 수 있죠 못된 놈들이긴 하지만 가끔 옛날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 나경원 씨를 많이 고발했지만 나경원이 대표 국민의힘 대표 후보 자격은 있겠죠 저는 인정 안 하지만 국민의힘 내적으로 보면 근데 출마 못하게 버렸잖아요 그때 나경원 씨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나경원 씨한테 제가 화해의 손짓을 내밀었어요 우리 나경원 씨 그동안 우리가 많이 논쟁하고 싸웠는데 이제 우리 손잡고 당신이 당대표 당신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예를 썼는데 당대표 선거도 못 나오게 하고 뭐 짓밟아버리고 대통령이 경로했다고 그러고 저출산 고령화 위원장 부위원장 잘라버리고 갑자기 맞아요 와 그렇게 당했으니까 같이 싸우자 그랬더니 뭐래요 왔으면 같이 싸웠으면 그 사람 사람들 뻔했죠 뽀로록 가서 김태우 선거운동본부장 하다가 또 망하고 아이고 어떻게 인간이 최소한의 자존심과 죽대가 없습니까 배알이란 말도 했죠 배알 아유 너무하셨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나경원 씨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권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기현 씨 나를 몰아내고 김기현을 안 치더니 김기현을 또 이렇게 비참하게 내 뭐냐 한마디 하세요 진짜 김기현 씨가 그래도 당내에서 관계는 좋았다는데 이준석이 그랬잖아요 김기현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살았다고 당내에서 항상 아마 성품은 온화한 편이니까 최근에 막 독선을 하긴 했지만 야당에 대해서 아마 의원들한테 잘해준 모양이에요 원내대표 때도 그렇고 근데 단 한 놈도 편을 안 준다잖아요 단 한 명도 이건 윤석열이 잘못됐다 하는 사람이 없다잖아요 에이 진짜 의리도 없다 나 같으면 공천 못 받아도 좋으니까 하겠다 그럼 무서워서 당선 내버리겠다 윤석열이랑 맞서 싸우다가 내가 진짜 전통 보수도 하면서 이현주 씨라니 이렇게 막 싸우면서 그럼 당선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지역구 주민들이 야 의리 있다 용감하다 윤석열보다는 안진 걸 찍겠다 제가 보수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소한 의리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라냐면 한동훈이하고 이현석이가 캐빈 나대 엄청 국민의힘 모원들은 옛날부터 공천원금 뭐 그 다음에 당내 선거에서 돈 봉투 훨씬 심하거든요 맞아요 역사적으로 돈이 일단 많으니까 민당에 비해서